증거로 채택합니다. 성배야, 니 국법법 사건 처음이지? 예. 내가 말이야,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공안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이야. 니 국법법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나? 뭡니까? 형량 싸움이야, 형량. 유무죄가 아니라고. 거다 대고 반살 건드리면 없잖아. 박 변호사님, 박 변호사님은 자들이 죄가 있다고 믿습니까? 그거나... 진우 몸에 10%의 피멍이 들어있습니다. 고문이 있었던 기구, 고문을 해가 받아낸 자백이고 진술서 뭐, 아예 증거능력 없는 거 아입니까? 고문에 의한 진술서. 법대로라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지 무죄. 법대로라카면 말이야. 현직 대통령부터 구속해야지. 군사 반란민 내란체로. 그럼 우리 여 뭐하러 온 겁니까? 법대로 안 할게 뭐. 내가 지금 니 그거 갈쳐주려고 온지 아나? 니 이 재판 끝까지 가고 싶으면 조용히 시키건만 해라해. 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도 오는 게 니 일이다. 알겠나? 어데이. 내가 국법법 사건은 처음이지만 최소한 내가 변호사님한테는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.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지요. 그게 내 일입니다. 공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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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병!